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 십성 정인은 육친으로는 어머니를 말하지요. 어떤 일간이든 간에 정인으로부터 태어났고 친어머니로 불리는 정인은 집안의 적통개성자인데요. 그래서 집안의 가족이든 손님이든 간에 정인이 있는 적통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일간을 생활하는 것은 어머니 외에도 스승이나 상사, 선배 등도 포함되는데요. 그들이 걸어갔던 길과 조직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정인의 삶은 보장될 것이고 정인은 관에서 일을 한다면 도움을 받고 승진을 하는데요. 이를 관인상생이라며 직장만 잘 들어가면 만사형통이 되는 셈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남녀별 정인이 많은 사주의 특성을 알아본 후 정인운에 생기는 일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정인은 청명하고 학구적인 십성이죠. 성품도 온호하며 여유가 있어 고고한 선비같은 기계가 있는데요. 게다가 뭘 해도 윗사람의 인정을 받기에 유리합니다. 위에서 끌어주는 게 있으니까 인성운에는 표창을 받거나 영전하는 등 좋은 일이 따르게 되죠. 그러나 인성은 남에게 받는 것에 익숙해 이기적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이쁨 받는 것에 익숙해 남을 생각하지 않고 고집스러우며 융통성이 없어 보이기도 한데요. 마치 버릇없는 어린아이처럼 말이지요. 이를 비유해서 모자 멸자라 하는데요. 즉 부모의 사랑에 지나쳐 아이를 망치는 형세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일처리를 못하지요. 항상 주의의 도움에 기대고 큰일에는 드러눕는 나약한 사람이 됩니다. 여명은 인성이 많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명의 식상이란 자녀를 뜻하지요. 식상을 극하는 것이 인성인데요. 인성이 많을 경우 식상을 극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간이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인성이 방해를 하는 것이니까 자녀와의 인연이 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 간맹에서 결혼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임신이 안되는 불임이나 난임이 있기도 한데요. 자녀를 낳더라도 자연 분만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인성이 식상을 막아서니까 아이가 밖으로 못 나오는 것이고 출산을 했어도 모유가 잘 안나오기도 하죠. 이러한 문제는 현실에서는 의술과 이유식이 해결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인성이란 사랑받고 싶어하는 여자의 마음이 있죠. 관성은 남자인데요. 여자 사주에서 관성은 하나인데 인성이 서너 개 있다면 어떨까요? 예쁜 꽃도 받고 싶고 비싼 핸드백도 받고 싶고 달달한 마카롱도 받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크지만 남자가 그런 여력이 안되는 모양새라서 남자에게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주는데 생각보다 덜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는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인성은 학업이니까 공부를 함으로 해서 인성기운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남자 역시 인성이 과다하면 말썽이 있죠. 남자에게 정인이란 어머니, 학문 등을 상징하는데요. 식상은 일간의 행동입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는 모든 행위가 식상에 해당하죠. 따라서 정인이 강하면 식폭이 없거나 입이 까다로우니까 살이 안 붙어 삐쩍 마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어머니가 붙잡고 말리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는데요. 굳이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행동하길 주저하게 돼서 괴핵 도중에 지연, 지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상이 인성으로 막히는 운해는 누구나 정신적인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난명에서 정인은 어머니이고 재성은 아내이죠. 인성이 많고 재성이 적으면 어머니가 아내에게 간섭이 많습니다. 해당 상황을 비유하자면 시부모는 3명인데 아내는 1명인 상황인데요. 사사건건 개입하고 억제하니까 아내와 시부모 간에 고부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인성이 많은 남자는 어머니 말을 거역하기 어려운데요. 남자뿐만 아니라 인성이 많은 남녀 모두 그렇습니다. 다만 고부갈등에서 어머니 편으로 끼운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심정일 겁니다. 관성은 남자에게 간판이자 브랜드가 되죠. 똑같은 티셔츠라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수십배 차이가 나는 게 현실인데요. 사주에서도 관성에게 인정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주 원국의 인성이 왕성하면 관성이 힘을 못 쓰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인운에는 부동산 매명운이 좋아 그동안 팔리지 않았던 매물도 소진되고 부동산 거래를 하여 좋은 가격에 취득하거나 매매시 좋은 가격에 처분을 하게 되죠. 또 부동산 같은 문서, 수수료, 승인권 등의 이권을 획득하고 써먹기에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 특히 윗사람의 도움을 받아 내가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게 되고 그동안 공부를 안하고 게임만 몰두했던 학생의 경우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대원의 정인이 들어오면 사업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하거나 기존 사업이 번창할 것이고 정치인은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고 명예가 더 높아지고 본인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이명주는 진올에 태어난 경인일주 여명으로 천간에 비견이 많은 가운데 재성도 만만치 않게 많은 사주입니다. 하지만 연간의 을목은 비견과 합을 했고 지지의 진중 을목들도 비견들과 안명합을 하고 있네요. 정편인이 강해 모친의 영향력이 많이 미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부모궁에서 나오는 재성으로 인해 재정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견이 많고 비견과 재성이 전부 안명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돈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경우는 부친이 주색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모친에 비해 부친의 영향력이 극히 미비하기도 합니다. 또 정편인이 혼잡되어 있으면 한가지 공부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이공부 저공부하는 등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특성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는 대운의 영향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나게 됩니다. 나의 진로는 금융세무, 재무회계 등의 진로가 보이는데 화관성이 투하지 않아 경쟁력이 조금 약하므로 큰 조직보다는 작은 조직에 더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또 진토는 나의 식상을 입고 시킴으로 이성훈이 조금은 약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늦은 결혼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